자 여러분 이제 이게 파워레인저 레거시워 저의 오늘 첫번째 오늘이 아니라 첫번째 방송 첫번째 지금 바로 시작한다구 지금 바로 시작한다구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거 눌러주시면 여러분 여러분 이거 눌러주시면 짬타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거 눌러주시면 여러분 짬타가 행복해집니다 알았죠? 이거 이거 눌러주시면 짬타가 행복해져요 알았죠? 짬타가 행복해집니다 많이많이 눌러주세요 짬타가 행복해집니다 자 이제 이제 게임을 대충 시작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짬타가 행복해집니다 맞기싫으니까 안해야겠다 와 정말 하고싶었는데 진짜 저거 개패고싶다 너 꼭 설치해서 나랑 한번만 붙어보자 물가득 들어와 그렇지 카운터 콤보 너얘 이제 귀엽다 콤보 콤보 스라이거 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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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공격해오스 백 백 백 백 백 점프잔 슉 공격 딸 딸 뚜둑 공격해 그렇지 한번 빼주고 블록킥 아아아 한번만 파이어소우드 슬라시! 점프샵! 써머쏠! 파이어소우드 슬라시! 한 방에 죽어버렸죠? 시시하네. 뭐야. 개 시시하네. 아니. 너무 시시해요 여러분. 진짜. 아니 너무 시시합니다. 진짜. 아니. 뭐야 이래. 시시해. 잠깐만. 혹시 캐릭이 좋은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제가 캐릭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제 캐릭은 지금 보시면. 어. 에픽. 알았어요. 제가 3번 기본 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일반. 티게도 일반. 보이죠? 일반. 제이슨. 일반. 이걸로 해서 이겨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딨어? 대전. 보시죠? 아니아니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일반인데 이겨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반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제 실력으로. 어떻게 해야 대결 가능해요? 좀 이따 시작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네.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뭐. 파워슈트를 골라요. 다 일반 캐릭인데. 얘네 일반이에요. 어. 여기. 잘. 센놈들. 돈. 돈. 지갑전사. 원. 고. 앗. 앗. 따따. 두루. 숄더 태클. 어퍼카. 숄더 태클. 포야나으러기. 어퍼카. 아니. 내가 먼저 했잖아. 아. 아. 내가 했는데 왜. 그렇지. 포야나으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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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기. 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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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더 태클. 플러리. 저. 다 됐다. 방어. 그렇죠. 아따. 뚜루. 방어. 포야나으러기. 힉. 힉. 다가. 다가. 쪼라. 그럼 이제. 이걸 누리 못했죠. 슉. 너도 이거나 먹어라. 힉. 힉. 아따. 따따. 뚫으으 그. 힉. Southern sabor. 캔신병자는 여기에서도 캔신병자는 여기에서도 불타오른다 캔신병자는 여기서도 불타오른다 캔신병자는 여기서도 불타오른다 여러분 아따따뚜루게 여러분 너무 시시해요 진짜 제가 이렇게 기본팀으로 해도 저를 못 이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허 잠깐만 아 이 사람 나 저겠겠어 잠깐만 잠깐만 마녀를 내가 잘 몰라요 제가 마녀를 잘 모릅니다 아아 아아 잠깐만 이 돌이 사기 캐릭이네 에에And 헉 돌이 사기 캐릭 돌이 도열에 ㅎㅎ 돌이 사기 캐릭 재잠 도입 iantes 야 또 또 나왔다 아까 걔 다 감열라이더 야 왜 아 왜 걸려 이 사람 아 공격이 없잖아 다 방어용이야 얘네 아 스트레일 때리기네 원래 이게 사람들 여러분 이게 조합을 리더와 조합 어시스트를 짤 때 조용히 해봐 웃지 말아봐 웃지 말아봐 이게 조합을 짤 때 방어용과 밸런스형과 드디어 나왔구만 죽여지마 잘됐 드디어 공중컴보 이렇게 뛰우고 나서 공중컴보가 됩니다 여러분 아 아 지금이다 아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괜찮아 노 프로블럭 Arg 자 그거 11 안 아파 4 안녕 예 네 예 무슨 얘인지요 홍지 잠깐만 아 응 으 으 으 으 으 아니 님 아니 지엠 메가파워 님 님 지금 쳐 님 지금 쳐요 아니 지엠님 제가 잘못했어요 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제가 너무 막방송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지워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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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릴게요 진짜 진짜 한번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무릎 꿇고 드릴게요 진짜 한번만 진짜 제가 제가 너무 막방송 아니 제가 막 튜토리얼이나 이런거 막 자세히 하지도 않고 공중콤보 이렇게 싸우는거에만 집중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아 너무 너무 잠깐만 이거 슬로우 걸어야겠다 아니 지엠 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그 아니 슬로우 걸었어요 슬로우 슬로우 걸었어요 아니 지엠 님 제가 그 그 제가 튜토리얼이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숙제 방송을 하지 않고 너무 전투 위주로만 방송을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제발 이 미녀라는 이제 제발 지엠님 잘했죠? 뭐라고? 마지막 방송? 마지막 방송이라고요? 저 마지막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가조드 메가조드 어? 뭐야? 기술 메가조드를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트리머라서 이걸 다 쓸 수 있는데 일단 초창기 메가조드 한번 해볼게요 처음 메가조드 그 다음에 여기에 스킬을 두 개 박을 수 있습니다 스킬을 두 개 박을 수 있는데 스킬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있어요 분노 10초간 데미지 갈량 상승 정밀타격 어? 정밀타격? 이거 완전 노바 기술 아니냐? 이거 완전 노바 기술 아니냐? 12초간 크리티컬 어택 성률 상승 쓰레기 같군요? 안 씁니다 사일러스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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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에 심목한 칩수? 이것도 쓰레기 같군요 안 써 급속 충전 즉시 회복 이것도 쓰레기 같애 에너지 재생 7초 동안 에너지를 1초 간격으로 충전 이것도 쓰레기 같애 사동 데미지 쓰레기 같애 데미지 1,2 효과 이거 좀 개척해 이거 이거 좋겠구만 이거 이거 해야겠다 어 포스필드 10초간 50% 데미지를 충격 감소한다고? 개꿀이잖아 이걸 야 이거 이뮨투압 아니냐? 야 이거 이뮨투압이네 이뮨투압 어 리니지 이뮨투압 라그나노크 아슴푸티오 이거 해야겠지 여기 선택 해야겠다 뒤졌다 너 대전 에너지가 20개네 20번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 뒤졌어 너 이제 다 일로와봐 아니 제가 언제 깠다는 거예요 그냥 스킬이 쓰레기라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스킬 박았잖아요 이면이 개꿀이지 아슴푸티오라 영업팀이 인사과 끌려가겠다고? 들어와봐 슈 슈 슈 슈 슈 쨴 하하하 길드 없음 너 지면 너 너 내 동료 같애라 오마에 오래로 낙하만이 나루 오래로 낙하만이 나루 나이틴의 블라스트 간전사 아 아니 막 갈깃이네 이분 원래 피가 없으면 멈추셔야지 아니 이분 이상하네 게임을 이상하게 해 이분 이렇게 하는거지 곰바 좀 봐라 스톤 걸렸죠? 나도 데미질리 할 때 해야돼 잠깐만 잠깐만 오빠 오빠 잠깐만요 발차기 꽉 내 로봇이 더 세거든 아니 죽을라 포스피드 쭈욱 포스피 방어 아 별로 안 아파 괜찮아 달려가서 찌르기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아니 이분 진짜 막 공격하시네 컴바 좀 봐라 3점 땅 땅 땅 이리와 들어와 들어와 파워 카운터 오 내 치료질이야 죽을라구 죽으라 좋아 좋아 파워 쏟 아 아주 그냥 뒤에서 터지는 저 꼴라 쏟이 보세요 여러분 저 뒤에 폭파 저 뒤에 폭파 해버리잖아 에? 저 뒤에 폭파 해버리잖아요 폭파 메가도드 뒤에서 폭파 해버리 졌으니까 하하하 졌으니까 제 길드 오세요 짬다 호라기굴 저기 오세요 에 제 제 제 길드 오세요 니 오마에 오래로 낙하마니 나루 오래로 낙하마니 너 내 동료가 되라 지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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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계시나요? 뭐야 짬타수와 어디갔어 어 다 끝났네 지엠님 제가 오늘 8시부터 시작해서 30분 더 해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어 뭐야 오 지엠님 긴말 왔어 뭐 봐 잠깐만 뭐 마지막으로 하자구요? 긴말 넣으세요 번호 번호 알았어요 저한테 번호 넣어주세요 지엠님 지엠님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거 알려주세요 콜라이더님 지엠인지 봐야지 지엠 메가파워 콜 아니 기본으로 하셔야죠 지엠님 아따 따 쭈이 겟 빠바받 뚝 이런이런 이러면 또 접대 소리 나오는데 정신 차리시고요 그런거는 이렇게 뭐야 이거 피 내가 왜 더 많아 아니 내가 더 적어 내가 200이랑 더 적잖아 아따 바람스가 살짝 안맞는데요 지엠니 이겨라 보라 쫄드 태클 나도 있거든요? 아짜 짜 짜 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프카 방어를 누구시다니까 안돼 아니 왜 내가 앞으로 간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